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에 함께하는 예복교회를 담임하는 소진우 목사입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큰 또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전쟁을 통하여 자연계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심판하시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자리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또 거기에 욕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자기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겠지만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리고 왜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욕이라고 하는 세 인물을 등장시키며 그들 때와는 다를 거고 또 그들은 그들의 의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 때와 다르게 나머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거기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다는 뜻일 것 같습니까 노아 때를 보십시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심판의 때를 묵묵히 준비하며 순종하여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노아 한 사람이 순종을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했더니 그 가족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너 때문에 옆 사람이 같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의롭게 살면 너는 구원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은 일대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옆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욕을 세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때는 음란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왜 거기에 다니엘을 등장시키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목숨이 걸려도 신앙을 지키는 즉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욕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욕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인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욕기 2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욕기 23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다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자만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음란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마지막 때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가 주님이 원하는 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욕 어떤 시대든 연단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마지막 때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내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노아 때와 다르답니다 나 한 사람 믿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같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나의 구원과 일대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을 전도합시다 우리 가까운 사람을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각자의 의로 인하여 믿음의 의로 인하여 구원 받는 날 심판의 날에 함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욕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그리고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메시지 예복교의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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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